자, 그러면 여기다 구워야겠다. 와, 이 고기도 진짜 맛있게 구워진다. 아, 저 때문에 그거 하시고, 하시고. 고기는 이 정도면 정말 충분한데. 원래 밥 볶을 때 이거 30살 고기 이렇게 잘라서. 원래 밥 볶을 때 이거 고기. 오케이, 오케이. 아주 조금 나아, 기름 나오겠다. 녹차 티벳은 어디냐, 녹차 티벳. 티벳을, 티벳을 위에다가. 아니, 아니, 아니.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. 내가 어디서 봤는데. 여기다가 이게 이제 히든이더라고. 태연아. 저거 이제 토치 줘봐. 토치요? 응. 자, 놀래면 안 돼. 네. 음. 오. 별감국이 다 있어. 음. 어머. 녹차, 포니아니, 낱개지. 저거는 귀나무 향이 되고. 녹차 향이 또 확 되더라고. 냄새 좋다. 쭉 나. 녹차 향이 나네요. 많이 나지, 녹차. 이제 다 됐어요. 이제 앉으면 돼, 앉으면 돼. 자, 앉아봅시다. 으악. 아! 엔군!